예 충청도 보수뿐이 오셨습니다 충청도분들 알아줘야 되하튼 화도 안내고 와 깍지도 아니 화도 안내고 짜증도 안내면서 깎으셨어 사람 기울 빼갖고 그랬슈 저랬슈 잘해주슈 깎아주슈 아유 듣기 싫어 하튼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친미차 이거 타시면 무조건 보수지 뭐 친미차 어 포드차가 좋아 약간 혼다 삘이 나요 혼다 crv 삘이 나는데 썩 맘에 드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제차 팔아줘야지 미제차 팔아주면 영주권 나왔으면 좋겠다 하이밀 동맹으로 가야돼 좋아 미제차들이 튼튼해 일단 안전거 에서는 뭐 안전해서는 뭐 확실하니까 어 미국 정신 이어 받아야지 미국 욕하면 되겠어 아 그 위에 천장 보면 이런데면 이렇게 올이 튀어나왔네 원래 순정 때부터 이랬나보다 이런게 좀 맘에 안드네 그래도 차 관리는 잘했어 하튼 친미차 가보자 오늘 포드 어 포드 sv 이거 뭐야 이름이 하여튼 뭐 느끼면 못다 올해 그냥 느낌이 약간 그냥 제 혼다 crv 느낌이 오네요 예 뭐 싼 타페 정도 크기고 값도 싸고 에 하여 작업은 참 개 똥가 채난에 신한 작업자가 블랙박스 예 요 좀 멋있게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 할아버지 잘 좀 해드려야지 깔끔하게 하이프에서 다른 꼬룩 달아 놓은 꼬라지 내비 집에서 달아 놓은 꼬라지 보면 아주 맘에 안드는데 아 이래서 수입자 전문매장을 가는게 아니라 작업 잘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술과 안전의 내비 영업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밀 동맹 가야지 야 진짜 미국의 계기만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 못봤어 미국의 계기는 나라 치고는 그지가 않는 나라를 못봤어 내가 부자한 나라 못봤지 미국의 계기는 나라 치고 부자한 나라 못봤습니다 미국한테 계기지 맙시다